안녕하십니까 베이직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사 윤정인입니다 2020년도를 우리가 맞이해서 합격전략 2019년도를 마무리했고요 2020년도에 새롭게 합격을 어떻게 해서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를 당당하게 내 것으로 취득할 수 있느냐 아니 미리 준비되어 있죠 미리 준비되어 있는 나의 자격증을 어떻게 받아오느냐 하는 준비를 위한 합격전략 설명회에서 간단하게 소방설비가 어떤 거 기계 분야라든가 전기 분야 아니고 추세 전망 이런 거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합격전략 설명 보시면 이제 개요 실제적으로 요즘 너무 불 많이 나죠 불도 많이 나고 시대적으로 건물들도 커지고 고충화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앞에 딱 가면요 용산역 앞에 가면 거의 마천누형 마천누가시라고 높은 건물들 부뚝부뚝 서 있고 굉장히 크고 또 많이 붙어도 있고 굉장히 그렇죠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화재가 좀 더 발생하는 어떤 예전에 같은 경우는 담뱃불 전기불이 있겠지만 다른 요소들이 좀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에 진압을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소방이라는 겁니다 소방 그래서 소방은 주로 여러분들 보시면 직무 이렇게 해서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 소방은 보시면 이제 기사가 일단 분류를 딱 보시면 기사가 있죠 기사가 있는데 분야가 우리가 전기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계 분야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기사 있고 산업기사 이렇게 있습니다 산업기사 소방은 산업기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큰 틀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하는 게 부분들이 뭐냐면 소방시설관리사 물론 여기에 또 안전교육사도 있습니다 소방시설 안전교육사도 있고 하지만 일단 주로 활동하는 게 소방시설관리사들 부분이니까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그리고 이제 표현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방기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위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계 전기 분야가 따로 돼 있지 않지만 기사 산업기사는 어떻게 해요 전기 분야 기계 분야 따로따로 돼 있고 그래서 한 개만 전문 분야로 따시는 것보다는 두 개를 다 쌍으로 따시는 게 훨씬 더 어떤 일에 취업하시기 정도 편하실 거다라고 보시고요 이런 이제 소방자격증을 따게 되시면 이런 사기 자격증은 따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는 이제 기사 쪽이 일단 먼저 시작을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대변은 우리가 소방기사를 따게 하게 되면요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현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공사를 하시는 분들 공사 공사업이 되겠죠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감리 쪽도 있어요 감리업이라는 것도 있고 이 공사나 감리를 하기 전에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소방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설계업도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업부터 하고 공사업에 근무하고 싶은 분들은 공사업 그다음에 감리업에 근무하고 싶은 분들은 감리업 이렇게 해서 현장 위주로 공부를 현장 위주로 취업이 준비를 할 수 있고 어떤 분야로 갈 건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고 공사업이나 감리업 같은 경우는 기술자라는 우리가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여러분이 소방법을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나 하는 세분한 내부입니다 보니까 길게 설명하기는 그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전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현장 위주로 내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하고요 다른 현장이 아닌 마침대로 건물들도 고충화되고 대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안전관리자라는 시설분야 쪽에 여러분들이 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분야 시설분야에 진출을 해서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시설분야에 가서 각 설비에 대해서 방제실에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계실, 전기실 이런 쪽에서 소방분야에 대해서 시설분야에 여러분들이 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점검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6개월에 한번 작동을 시켜본다든가 1년에 한번 어떻게 종합금 문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소방설비가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고 현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점검업 분야에도 여러분들이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제일 대부분 지금 현장에서 소방설비기사를 땄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업종들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소방공사 설계 도면을 작성하거나 시설을 점검, 정비하거나 시공, 감독, 감리 그리고 이런 소화통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런 안전관리자들도 이제는 직무가 더 명확하게 대두되기 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어떤 기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대구가 틀려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소방이라는 이 업은요 소방이라는 업은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야가 아니고 계속 어떻게 발전하는 분야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발도 해야 되고 하는 분야다 그래서 언제나 멈추는 학문이 아니라 물론 다른 학문들도 물론 발전해 나가는 학문들도 많죠 특히나 소방 분야는 대응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학문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가장 큰 멜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들도 점점 더 늘어나는 부분도 많고요 꼭 이런 것도 말고요 여러분 이제 현장 화재 조사관들도 될 수 있어요 화재 조사관 조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소방관들 위주도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분야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직업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규나 이런 관련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다시고 큰 틀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상위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상위 자격증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다 도전을 하시면 다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진로 전망 이런 같은 내용인들이니까요 진로 그래서 이런 뭐 소방공사 주택공사 건설회사 이런 데들도 다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따고 나서 걱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미리부터 아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전문 기술인이 된다라는 목표를 일단 가지고 준비하고 얻고 나서 충분하게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미리 머리 골치 아프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하냐면 상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해요 그래서 큐넷으로 이제 인터넷 접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는 컴퓨터에서 하실 때 예전같이 정보가 부족한 세상이 아니라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손품을 조금이라도 파시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부지런하게 활동하는 것하고 똑같이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자격 관련된 내용들은 큐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시 자격 조건을 보시면 체계가 우리는 기능사가 없어요 소방은요 기사 산업기사부터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기능사부터 올라와야 돼요 기능사부터인데 기능사는 어떤 거든지 어떤 직군이든지 자격재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사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든가 제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현물 기능사부터 소방의 시작을 시작하시는 것도 가장 시작의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현물 기능사부터 해서 소방 분야에 접근을 시작하시는 것도 가장 좋고요 차후에 이거를 잘 갖춰놓게 되면 모든 설비에 대한 이현물 쪽 부분에 대한 모든 자격증 상위 자격증의 공부가 훨씬 더 수월해지더라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사를 하게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현물 기능사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시다가 경력이 싸지게 되시면 기능사하고 나서 기능사 실무하고 1년이 끝나고 되거나 대졸자들 그다음에 실무 2년이 순수하게 기능사 실무 2년이 있거나 관련 학과 요즘 소방 관련 학과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런 관련 학과들과 해서 산업기사를 먼저 1년 조건 산업기사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업기사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기사를 보게 되는데 기사의 조건이 뭐냐면 이 산업기사 1년 아니면 기능사하고 실무 3년입니다 실무 3년 아니면 내가 기능사를 따고 실무만 4년 하고 4년 동안 실무 4년 하고 기사 보는 거 4년 걸리느니 어떻게 해요? 기능사하고 1년 있다 산업기사 보고 1년 있다 기사 보고 그럼 2년 만에 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자격 조건이 되면 시험을 봐야지 하시면 어떻게? B 안 된다는 거지 기능사를 따셨으면 산업기사를 시험을 해서 산업기사 시험 볼 수 있는 1년을 실무 1년을 끝내고 아 자격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어떻게? 산업기사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실무도 하시면서 그래서 딱 자격이 되는 1년째에 어떻게? 그렇죠 산업기사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서 산업기사 땄어 산업기사 땄으면 산업기사 딴 그 시간부로부터 다시 또 기사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사 자격 또 1년 또 공부해서 1년 또 산업기사 따고 1년 공부해서 딱 기사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때 딱 기사 시험 봐서 기사 따면 딱 얼마? 몇 년? 2년 만에 따잖아요 2년 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는 자격은 이렇게 갖춰가는 거예요 자격이 됐을 때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기 전에 준비해서 자격이 됐을 때 바로 시험을 보시는 게 가장 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자격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사를 보시고 이런 내용들도요 QNET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조건들 다 돼 있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보시고 나하고 관련된 화과, 비관련된 화과는 어떻게 하고 지금은 소방 쪽에도 많이 진입창들을 많이 열어놨어요 예전에는 소방과만 했었는데 관련과만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폭로께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자기의 어떤 과라든가 아니면 군대에서도 실무적으로 군대에도 경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도 소총수였어도 내가 만약에 소방 관련된 업무를 했다고 하게 되면 그 증명만, 군대 경력 증명만 있으면 경력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세세한 부분들은 QNET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소방에서는 또 기능장이라는 건 없죠 기능장 대신 우리 소방에서는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무 후에 보는 부분들이고 차후에 사기 자격증이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술의 꽃이라고 우리 표현들 하는 게 뭐냐면 기술사가 되겠죠 기술사 기술사 자체는 그 자체가 값어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머물고 기사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항상 어떻게 최고의 목표인 기술사까지 미리 플랜을 짜서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 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서 조건들을 한번씩 차분하게 보시면서 자격을 갖추고 나서 시험이 아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갖출 때 바로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학과 이런 부분들도 다 QNET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상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공원을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차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 기계설비, 가스, 공존행동 이런 관련 부분들도 다 있으니까 한번 차분하게 보시고요 자 현황을 한번 19년까지는 아직 도출되지가 않아서요 보시면 이제 필기 정도 현황을 보시면 거의 합격자가 쭉쭉쭉쭉쭉 올라가죠 응시하고 근데 합격자는 수준이 거의 평준화되잖아요 2013년도 봐도 쭉 거의 평준화 이렇게 어떤 뽑는 기준의 수치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그 대신 응시자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많아진다면 그만큼 관심이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계 부분은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응시자들은 점점 늘어요 근데 합격률이 예전보다는 조금 쭉쭉쭉 올라가긴 한데 한 대에 이제는 약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합격률이 높긴 한데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는 거고 이제 뭐예요? 교육기관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설명을 많이 해주고 예전보다는 수월하게 공부를 한다는 거죠 하고 있지만 문제들이 이제 점점 바뀌어갑니다 문제들이 약간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실기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합격률을 일정하게 점점 더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보시면 기계 분야 같은 경우 필기, 필기, 접수, 응시, 합격자, 합격률 보시면 어떻게 돼요? 28.7 정도 한 30%라고 넉넉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8년 후에 그랬는데요 19년도에는 좀 낮아졌습니다 문제들이 많이 좀 뭐랄까요? 어려워졌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8년도 진력이다 보니까 그래서 19년도 전략도 지금 어떤 정도 통계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중에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다른 통계는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뭐 3개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소방 관련 공부가 되더라라고 하는 합격률이에요 보시면 대부분 3개월 미만도 한 27% 되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보시면 3에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더라라고 하고 1년 안에 1년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6개월 안에 맥시멈으로 6개월 안에 정말 열심히 해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6개월 안에 노력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죠 1년 넘어간다는 것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할 거 다 하고 아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차분히 보시고 시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필기하고 실기를 이제 물론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요 필기부터 볼게요 시험 과목은요 이렇게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있는데 어떻게 돼요? 두 과목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원론과 관계 법규 그리고 이제 소방 유채업과 전기 쪽은 전기 회로 그리고 이제 기계 쪽은 기계 시세를 구조 및 원리 소방도 전기 시세를 구조 및 원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 4과목을 보는 부분이고요 4지택 1역으로 하고 과목당 20문항씩 해서 통 몇 문제 그러면 80문제가 되겠죠 80문제를 보고 100점 만점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는데 과목당 40점 이상이어야 되지 그럼 몇 개? 8개 딱 맞아야지 40점이에요 8개를 못 맞으면 7개다 그러면 꽈락으로 떨어집니다 평균이 60점 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 과목 같은 경우는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제 모토가 뭐죠?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주어진 공식 구조를 알고 있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꽈락 날 일이 없더라는 것 그래서 필기는 이렇게 4과목을 보는 거고요 실기는 똑같습니다 전기 분야나 어떻게 되냐면 설계 및 시공 실문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설계 부분도 설계 부분이지만 시공 부분도 실무하고 유사한 실무 위주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과거에는 일정 부분의 덩어리로 큰 덩어리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지금은 똑같이 암기하고 이런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고요 이해 위주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더라고요 이해를 해야 되지 실무를 해야 되는 거고 함정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실기 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부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분야는 어차피 유체까지 다 들어가 있지만 시험 과목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이렇게 큰 틀로도만 나와서 나와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 자 여러분 2020년 일정이 지금 나왔죠 이제는 2020년 그래서 소방 기사들은요 원래 기사들은 총 연간 4회 시험이 있습니다 4회 시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1, 2, 3 이렇게 4회가 있는데요 총 4회가 있는데 소방은 여기 1회, 2회, 이렇게 4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4회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2월달, 이번에는 5월달, 그다음에 4회가 8월달에서 좀 더 당겨졌죠 그럼 그 사이에 3회는 좀 더 6월달 이렇게 되겠죠 6월달, 7월달 더 이루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시험 일정들도 이미 여러분들 큐넷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험 일정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자 원서 점수는 그 방법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여기 원서 접수 하게 되면은요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면 5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정확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이게 딱 기다렸다가 그날 딱 당장 오전부터 막 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오전부터 하면 사람들 너무 많이 몰려서요 딜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딜레이 생기니까 딱 중심대쯤부터 딱 사이트 들어가서 접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일정도 한번 확인하시고 정보 보시면은 이제 필기는 수수료가 19,400원이고 실기가 22,600원, 작년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액수가 또 변형 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여기서 뭐 몇천원 오를 수도 있고요 하는 부분들이니까 수수료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뀐 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 자격증 검증에 있어서 하도 불량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량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휴대폰 못 쓰고 하는 건 아시죠 이제 전자통신기기 관리 운영 기정에 따라서 보시면 뭐 휴대폰 이런 스마트 센서 이런 거 전혀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 디지털로 돼 디지털로 돼 시계 있었잖아요 시간 얼마 남았나 하는 이런 시계도 지금 반입이 안 돼요 이제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기 쪽으로는 여러분들 엄두되지 마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큐넷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자면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계산기는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공학용 계산기도 메모리가 되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고 되지 않는 계산기가 있는데 되는 것들은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허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되는 기종들을 아예 이제 대놓고 했어요 그래서 기능사 전 기사 기술사 기사 기능사 다 허용된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하드라라고 해서 허용되는 공학용 계산기 기종이 여기 있습니다 카시오 샤프코 유니오 캐논에서 이런 종류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 계산기가 어떤 기준인가 한번 허용 기준군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용 계산기를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학습 방법 어떻게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될 건가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학습 방법의 저언은요 첫 번째는 뭐죠? 이게 매일 30분 이상 가급적이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30분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 사람의 뇌는요 자꾸 반복적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고 되거나 사람이 계속 아 자꾸 보게 되고 꾸준하게 똑같은 내용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고 뇌 자체가 자동적으로 저장을 시켜 놓는 어떤 일종의 뇌과학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매일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래서 20일 동안 일주일이라고 일주일을 따져서 할게요 자 이래서 7일 동안 똑같이 30분씩 공부를 했어요 꾸준하게 내용들을 꾸준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가다가 아 이번 주는 힘들어 힘들어 그렇죠? 힘들어 그래서 아 나 한 3일 쉴래 쉬었어요 그래서 다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7일간 공부했던 게 도로 나와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다시 어떻게? 다시 1일부터 가야 돼 3일 쉬면 1일부터 가서 다시 1일부터 7일 또 일주일을 허비하는 거예요 7일을 7일간 쭉 해서 그런데 안 쉬고 3일 동안 더 플러스해서 3일 동안 그냥 꾸준하게 다잖아요 그러면 양이 10일 게 또 다시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일에 3일에 10일 다시 헛 날리는 거예요 얘는 이미 양이 플러스 돼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이걸 날짜를 제가 요의를 좀 줄여서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 한 달러 보거나 하게 되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 주로 따지고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은요 어? 저거 뭐였더라?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더라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내가 놀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해도 어찌 됐건 들고 다니면서 아니면 요즘은요 방법 중에 하나는 책을 무겁게 아니고 다리라도 책을 아니면 오늘 30분 분량이라도 내가 카메라로 찍어서 그거라도 어디 이동하면서라도 보고 해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 하게 되면 어? 이거 한번 가면서 쭉 들여보는 거야 그냥 반복적인 게 가장 중요하고 반복적인 것도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요 매일 30분 가급적이면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구조 원리다 보니까 소방시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예전같이 이제는 아 소방시설이니까 소방시설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술인 생각으로 기술자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래서 소방시설이 예를 들어서 큰 틀로만 얘기합니다 소방시설을 보면 우리가 경보 설비 그죠? 어? 불났다고 알려줘야 되잖아 아 경보 설비 그래서 불난 설비들이 분명히 기계 전기가 있을 거고 그죠? 자 어? 기계 전기 근데 대부분 보시면 기계 설비는 경보 설비가 없어요 경보 설비는 거의 전기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 설비 자 불 났다고 경보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불을 꺼야 되는 거잖아 소화 설비가 있어요 자 소화 설비는 대부분이 기계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 설비가 기계 설비 그리고 소화하려면 관계인들이 불을 끄겠죠? 뭐 시설을 관리하는 건 아니면 건축주가 건축주가 뭐 잘 안 뽑고 하겠지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경비 아저씨들이 뽑고 하는 거잖아요 관계인들이 소화를 하겠죠 한동안 민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피난을 해야 되잖아 이런 피난은 우리가 기계 전기가 있어요 뭐 완강기 아니면 유도 등 이런 거 기계 전기가 나눠지는 거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유도하는 피난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나타난다? 소방관이 나타난다 소방관이 나타난다 우리의 영웅 소방관이 나타난다 소방관이 나타나면 소방관도 어떻게 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쓰는 설비가 뭐냐면 소화 활동 설비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계 전기에요 기계 전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중요하느냐 이건 실제적으로 소방관들이 소방대들이 쓰는 설비인데 시험에서는 어쩐다? 엄청 잘 나오더라는 거지 필기든 실기든 관계인들이 쓰는 게 아니지만 소방대들이 쓰는 설비이기 때문에 더 중요시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기계든 전기든 필기든 실기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불 끄는 데는 물이 필요하죠 이런 물을 한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죠? 그러면 물이 쓰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 들어가야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설비가 뭐냐면 소화, 용수 설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방설비 설비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다 그리고 기계 세세한 거는 수업시간에 한 번씩 하시고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틀 그래서 이 설비들을 하게 되면 이 설비를 또 하나씩 하나씩 구성하는 어떤 옥내, 옥외, 스프링쿨러, 이런 설비도 있겠죠 이런 설비들을 구성하는 어떤 이런 설비들의 구성 요소들 이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야지만이 아 이래서 얘는 이렇게 쓰는구나 저렇게 쓰는구나 그리고 물을 쓰는 설비도 있고 또 설비도 있어요 소화설비에는 물을 쓰는 설비가 있고 전기세에다 물을 짝지 끓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기계 다 작살나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효용성 있고 적용성 있는 가스계 설비를 써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이런 가스 설비가 들어가고 이런 데는 이런 게 들어가구나 하는 그런 설비를 자체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미 소방기술자가 되고 쉬하면 그냥 뭐 누워서 딱 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갖춰지면 거기에 디테일하게 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리, 유체적인 어떤 수치들 막 이런 것들까지 아 이렇게 적용을 했구나 하고 수학적인 것들,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좀 더 위, 상위로 가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먼 소방시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소방을 하시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지나가다도 이제는 어 이거? 이거 이 설비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설비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방법은 일단은 소방시설 자체를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요 이 책 저 책 보실 필요가 없어요 딱 일단 한 권을 정해놓고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마스터 했다라고 하면 다른 책으로 넘어가셔도 충분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체 같은 경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요 유체는요 기본적인 공식도 있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보고요 계속 보세요 하루에 30분씩 뭐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보세요 유체 부분만 내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거를 쭉 보시다 보면 한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열 번 보잖아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한 번 보고 아예 몰라 던져나 버리죠? 전혀 못 봅니다 우리 수포자들 얘기 나오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한 번 쓱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넘어오면 어? 글자 여기 한 자 두 자가 또 보이고 어? 이 내용이 좀 보이네? 자 세 번째 보면 어? 또 이 내용이 보이네? 자 그래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암기도 중요합니다 암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암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소방설비들은요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맞춰서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같이 주구장창 어? 즉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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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닙니다 문답 문답이 아니라 교묘하게 바꿔놓는 트릭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시험들 그렇기 때문에 문답 문답이 아니고 이제는 아 왜 이렇게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왜 이렇게 하는군다는 이해를 좀 따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학습 방법을 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합격을 해야 되는 우리 이제 우리 배우락에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마인드부터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라고 하게 되면요 머리에서부터 이미 아 거부반응 이렇게 나타납니다 공부가 아니라 나는 소방기술인이 된다라는 자격 기술인이 된다면 기술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처럼 똑같이 아 공부 지겨워 이렇게 하게 되면 접근부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아 나는 어떤 전문 기술인이 되는구나 라는 접근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이릅니다 일단 소화설비들 이렇게 설비들이나 소화설비 수계설비 이렇게 하던데요 소방설비들을 큰 틀로 남았죠 세계적으로 쪼개죠 쪼개고 또 구성하고 있는 이런 이루고 있는 개통들 설비들의 개통들 그리고 이 구성요소들을 왜 이 밸브를 써야 되는지 아 왜 이런 설비를 써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설비 자체를 개통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설비가 왜 이렇게 되고 어디에 필요하고 어떤 설비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마스터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소방설비는 자 두 번째는 이제 필기다 보니까 과연도 문제를 무시하를 못해요 예전에는 과연도 문제 출제 비율이요 거의 뭐 70% 많게는 70% 65%에서 70%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은 과연도 문제가 거의 50%에서 5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비율이 예전에 보에서 어떻게? 비율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죠 그 대신 과연도 문제는 어차피 출제는 돼 50% 정도 된다 60% 된다 하더라도 출제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도에서 어떻게 출제되는 문제들 그 문제들에서 꼭 이 과연도 문제 쪽에서 꼭 필수로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무조건 시험에 올해 이번 회차 안 나오더라도 다음 회차에 나올 수 있게끔 꼭 물어보는 설비 어떤 것 같이 예같이 소활동 설비 소활동 설비 종류 중에서 연결 송수관 설비가 이번에 나왔어 근데 연결 살수 설비가 다음에 나왔어 이런 식으로 꼭 그 설비들은 다 알아야 돼 그런 것처럼 필수 설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연도 문제를 하면서 그 문제들 중에서도 꼭 필수로 와야 되는 걸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거지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과연도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는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옛날에 문답이 아니하나 어떻게 이해 위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해 그러면 실무 위주로 나오다 그러면 수치들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그런 함정들을 파여 비슷비슷한 설비들 아니면 수치를 비슷한 설비들끼리 수치를 살짝 바꿔 놓는다든지 이런 함정들 어떻게 문제를 출제해서 아 출제하신 분이 어떻게 함정을 팠나 트릭이 있나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는 거지 기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도 그 부분을 찾아서 설명을 드린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동영상 배우라고 반복적으로 제가 제 수업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습지나 놓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한 번 듣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보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들을 때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강사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귀에 꼽고 있을 게가 아니라요 같이 30분을 듣더라도 30분 같이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꼭 책에 없는 보충자료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참고로 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반복을 하되 또 궁금하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하시거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가 능력되는 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충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층 어떻게 소방기술인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발을 들여놓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공부가 아니라 기술인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기본부터 가장 제가 강조하는 기본 기본부터 쌓아가게 되면요 기본에서 흡수하는 능력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한층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방기술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합격전략설명회를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 설명드렸고요 본 수업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또 수업 들어가서 곳곳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내용들이라든가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한층 여러분들한테 소홀함 역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을 위해서 다같이 화이팅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